미리 알고 출발하면 더 즐거운 여행, 여행안내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시간을 거슬러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행입니다. 한국 현대시의 성구자,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옥천지용제가 옥천군 정지용 생가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행입니다. 1931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전통깊은 남원춘향제가 광안루와 요천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여행입니다. 천년 전부터 왕이 찾던 온천도시,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유성구 온천루일원에서 열립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행복한 봄여행주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보세요.